시키기가 쉽지 않아요. 어머, 가셨어요. 아버님. 우리 이거 미누수나 한 잔씩 마시고 가시죠. 이제 돈도 벌었겠다. 가서 뭐 하나 먹을 거 사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잖아요. 아우, 시원해. 아버님, 우리 이것도 하나 먹죠. 이걸로 하나 드릴까요? 닭꼬치, 닭꼬치. 아, 닭꼬치. 너무 맛있겠다, 닭꼬치. 맛있어. 맛있어. 돈 다 쓰고 가는데. 돈 다 쓰시네, 팍팍. 와, 이거 뭐야, 이거는. 총 쏘는 거네.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. 이거 잘못하면. 또 승부욕. 아버님, 어떻게 총 좀 쏴보셨어요? 총 쏴봤지, 총 안 쏴보는 사람이 어디 있나. 다 스나이퍼였고. 전부 다 포상유가 나왔죠. 그냥 쏴보세요. 자, 제가 한번 먼저 실력 발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저 총알이 앞으로 똑바로 안 가더라고요. 약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. 어, 왜 안 떨어져? 아니, 이게 약한가 봐. 아버님, 동시에 한번 쏴봅시다. 동시에. 어떤 거야. 동시에 저거. 아, 나. 만원겨. 동시에 쏴서 맞추는 거예요. 그래야지 파워가 더 세져. 하나, 둘, 셋. 오. 맞아도 오빠. 진짜 참 약오르긴 하네. 야, 아이고, 진짜. 승부욕 발동시키네, 진짜. 하나, 둘, 셋. 와! 떨어졌어. 떨어졌어, 떨어졌어. 아, 망원경을 땄어요? 나 이거 재밌겠다, 재밌겠다. 진짜 잘하셨다. 하나, 둘, 셋. 아! 떨어졌어. 아버님, 우리 여기 있는 거 싹쓸이 해갑시다. 네? 하나, 둘. 오, 우리. 됐다. 그렇지. 감사합니다. 1만 원어치 한 거예요, 지금? 야, 1만 원에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, 아버님? 네? 이거, 이거. 이것만 해도 1만 원 넘을 것 같은데.